그녀의 거친 손길 안녕하세요 8살 연아 아내와 신혼 생활 중인 30대 남자예요 토끼야 토끼야 우리 토끼는 어쩜 이렇게 귀여워요 저를 토끼라고 부르는데요 신동엽 형님 남자에게 토끼는 말도 없지 않는 말이라고 아시죠 너무 귀엽잖아요 남자가 너무 귀엽게만 느껴지면 안 되니까 그 뜻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 정도는 애정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토끼야 수염 냄새 너무 좋다 수염 냄새? 어찌나 저를 물고 뜯고 꼬집는지 자기야 나 좀 피곤한데 저리 좀 가 아니 우리 토끼 지금 나한테 살짝 밀친 거야?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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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조금이라도 아내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은 손목 비틀고 명치와 복부 가격을 명치와 복부 가격을 당해요 왜 만난 남편이네 네 이거 제 아내는 심지어 합귀도 2단이 맞자거든요 저 이제 그만 맞고 싶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서 저희한테 사연을 보냈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한번 만나볼게요 주인공 나와주세요 약간 궁어 하실 것 같은데 손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38살 김성호라고 합니다 그럼 아내분이 30살이 있겠네요 그죠? 장난으로 가끔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토끼라고 그래요? 매일 토끼라고 해요 왜 토끼라고 그러지? 신혼여행을 하다가 지하철에 어떤 남자가 이렇게 토끼를 안고 있는 광고가 있었어요. 이렇게 측면에 토끼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보더니 어? 토끼 닮았네? 그때부터 이제 뭐. 형태로는 약간 염소거든요. 그래도 되게 좀 보면은 눈이 진짜 보는 모습이 딱 땡글해요. 눈 한번 저기 우리 맨날 맨날 한번 보여줘. 싸드려야 되네. 네 지금 한번. 외모에서. 그렇지? 지금 안개 써서. 예쁘세요 눈이. 원래 찾아보려고 해요 외모에서. 그렇지? 지금 안개 써서. 방청객 여자분들도 눈이 예쁘게 생겨졌어. 그래 눈이. 눈이 예쁘게 생겨졌어. 눈이 예쁘게 생겨졌어. 그래 눈이. 눈이 예쁘게 생겨졌어. 쌍꺼풀 쌍꺼풀. 6년 동안 연애를 비밀 연애를 했어요. 제가 선생님이고 저희 팀의 막내였으니까. 무슨 일 하시는데? 무슨 일 하시는데?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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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디자이너시고 원장이시고. 원장이고. 연애할 때는 때리지 않았어요. 아 진짜? 그때는 손 안 댔어요?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같이 사니까 때리는 거야. 8, 9개월 정도 됐는데. 저희를 아는 다른 사람들은. 야 너 8살 연하에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착한. 지고지순한 이런 여자랑 결혼을 했으니 너 너무 잘했다. 근데 정말 막고 다니거든요. 너무 아파요. 진짜 너무 아파요. 어느 정도길래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드릴 텐데 제 신체에 증거가 있는데. 멍 자국이 있나요? 진짜로? 멍 자국이 있다고요? 어디 부분에 있는데요? 아니 여기는. 허리. 멍에 있어. 아니 이게 좀 많이 지금 약해진 건데. 없어진 건데. 없어진 건데. 거기를 어떻게 맞으신 거예요? 이게 플라잉 니키 같은 거. 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맞아서 여기에 이렇게 멍이 터져요. 야 그거 진짜 아픈데. 근데 왜 때리는 거예요? 이게 패턴이 있어요. 집에 오면 둘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저를 막 토끼라고. 아 토끼. 제가 해도 되나요? 네. 아 토끼 수고했네. 어 여기. 귀가 있네. 막 이러면서 괴롭혀요. 나는 좀. 아 진짜. 귀가 있네. 아 귀여워. 그러면서 여기 수영을. 네 애완동물처럼. 아 이거 진짜 수영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건데. 아 이거 진짜 수영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건데. 아 귀여워. 아 진짜 이거 진짜 리얼. 진짜 리얼. 수영은 이렇게 막 잡아당겨. 다 당겨요? 어머 어머 어머.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거 보이나? 잠깐만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잡아당겨. 이렇게. 복수하는 거예요 지금? 기분 나쁜던데 복수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어가 귀여워 귀여워 하다가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거 수영 냄새 무슨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아까 수영 냄새 있더라. 수영 냄새를. 냄새가 있네. 제가 이렇게. 네. 소파에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 아 이분 되게 적극적이네. 진짜. 아니 나 이걸 보여주고 싶어. 아무리. 하세요 그냥.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잠깐만. 고개를. 이렇게 계속. 맨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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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우리 동혁이. 동혁이 형 덕분에. 나 즐기는 거 같아. 예전에. 내가 어디서 한번 복목을 가야 하는데. 집집해서 그래. 홍성천의 식당에서 한번 복목을 가서. 우리가 봤을 때. 애정 표현이던. 부부. 부부끼리 뭐 이렇게. 이제 시작.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게 패턴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 나와. 나도 좀 쉬자. 밀치거나 손목을 잡거나. 이러면서부터. 이거 급소를 때리는 거예요. 이걸로? 이걸로. 그래도 때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저 봐. 이따가. 진짜 진짜. 급소를 하는 데가 어디예요? 목이나. 아니면. 손등에도 있는 거 아세요? 여기를. 맞으면 이런 데는. 살이 없으니까. 그래서 약간 막. 목줄기 빼고. 쇄골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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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에 목 팍 쳐서 보내버리고. 그리고 막. 이런. 아까 말씀하신. 아픈 부분들을 너무. 약간 맞으면. 순간적으로. 막. 마비가 올. 아니. 그래도 남자. 아무리 여자가. 남자 힘이 있잖아. 아니면 내가 아무리 힘이 쎄도 봐봐 봐요. 응. 다 응. 아 이거 되게 세요. 학기도 2단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지. 그리고 학기도 5년 동안 했어요. 학기도 관장이나 이런 것까지 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뭐 이렇게 진짜 엄사를 부리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힘든 건지 아내분을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되시고요 마이크. 네. 아유. 굉장히 세련되고. 진짜요 디자이너가 너무 잘 어울리셨네. 이게 최고의 반전인 거예요. 남편의 고민이 이해가 되시니까. 글쎄요. 귀여워서 장난을 치는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학기도는 왜 배우셨어요? 그 전공을 운동하는 쪽으로 가려고. 아 가려고. 진짜 세지.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한 5년 정도. 와 진짜 여리여리해서 못하실 것 같은데. 그런 선수급신데. 왜 토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검은 눈동자가 크세요. 아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털이 여기 있으니까. 옆모습을 보면은. 약간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제 눈에는. 너무 예쁜 거야? 귀여워. 근데 왜 그런 귀여운 토끼를 잡아요? 잡는 건 아니고. 예뻐해줘야지. 싫다고 하면. 그 반응이 귀여운 거예요. 아 그 리액션이 좋아서 하시는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걸 했다면서요 니키. 이걸 했다면서요. 이걸 했다면서요. 뭘 봤잖아요. 근데 귀여워서 그렇다.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말씀을. 저한테 안 하셔서. 오늘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꺾거나 막 이렇게 가끔 하는데. 저 정도로 되는 줄 몰랐어요. 아 그러면 그냥 계속 장난 치니까. 장난으로 받아주고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네네.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실 때도. 웃고 계셔서 저는.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아니야. 진짜로 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정색하고 얘기를 해도 일단 안 받아주고. 예전에. 손가락을. 이렇게 꺾였어요. 꺾였어요. 하지 말라고 아프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막. 흉이 웃는 거야. 그러면서 더 꺾어서. 제가 미용사다 보니까. 어머 손 쏘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병원에 갔더니 무조건 깁스를 하라는 거예요. 깁스를 하면 또 일을 못 하니까. 한의원에 한 1, 2주 계속 침입고. 얼음 찜질하고. 그리고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손이 약간 좀. 기형처럼. 그렇지. 그때 안 해주면. 지금요? 봐봐요. 다 올리던. 다 올리던. 다 올리던. 두 개를 올리던. 약간 튀어나왔네. 그러네. 뚝 튀어나왔네요. 여기가 여기가. 이게 이렇게 여기까지밖에 안 잡혀요. 아 거기까지밖에 안 잡혀요?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야 이거 좀 너무했다.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모르고 계셨어요 혹시? 네 이것도. 몰랐어요? 네 말씀을 안 하셔서 몰랐고. 아 치료로 받으러 다녔다는데? 한의원이나 마사지 받으러 되게 자주 가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정색을 되게 안 하는 거네. 정색을 안 하는 거야. 진짜 한다니까요. 어떻게 하세요. 뭐 해보세요. 뭐 해보세요. 아파? 아이unity honestly don't like it. 아니 energy on me. 그게 무슨 정색이에요. 그러면 토끼 눈을 갖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 장난을 치지. 제가 남편을 말하고 아내하고 화가 잘 испытать 하고 아내가 너무 극중층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님만 하지만 whisky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셨어요를 남편한테 하시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서만. 어떡하십니까? 당연히. 와 대박이다. 투리스트는 어떨까? 말투가 안 말해? 야. 야? 밥 줘. 밥 줘. 아주 이상한데 밥 줘요? 진짜 진짜. 제가 이제 원당이니까 어떤 강의나 이런 거 하면 재미없잖아. 그래야죠. 재밌게 하려고 막 농담하고 이렇게 하면 조용히 뒤에 와서 나대지 마라. 나대지 마라. 깝치지 마라. 깝치지 마라. 계속 그렇게 정말 둘만 알 수 있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막 극존칭을 쓰고 둘이 있을 때는 왜 이렇게 함부로 좀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직장 내에서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집에 가면 남편이니까 편하게 남편이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둔칭을 써주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하루 종일 그게 되다 보니까 제가 집에서 더 그런 거 같아요. 스트레스를 좀 풀릴 겸 네. 한번 잠깐 나 보세요. 나 보세요. 평소에 어떻게. 네. 아우. 키도 크시네. 키도 엄청 크시네. KCM이. 아까 KCM이 그랬거든요. 때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자가 때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면서요. 뭐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잔데. 두 분 상황에서 이제. 무슨 매트리스트까지 깔아요. 무슨 매트리스트까지 깔아요. 무슨 매트리스트까지 깔아요. 진짜 간단한 거예요. 일단 수염부터 갑시다. 수염. 도끼부터 가. 너무 거기서 차를 타고 있어요. 차를 타고 있어요. 설마 여기서 거길 치는지. 똑같이. 똑같이. 수염이라. 수염이다 하면은. 좀 짧으신데. 좀 짧으신데. 좀 짧으신데. 잡. 잡기. 실례하겠습니다.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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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짜 살면서. 처음이래. 묘하네요. 그다음. 수염 잡았다. 여기에. 네. 잠깐만요. 그러면 이쪽. 차를 바꿔볼까요? 이렇게. 오른쪽.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잡고. 여기를 이렇게. 박는otz. Pieming geh inside. 엉살 분 shaped. 한번 눌러봐요 진짜. 여자분 있네.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여기를. 아 욕 나왔어. 기분납? 기분납 då pied Bodine нев cares. 저 지금 ham looking. 땀이 나는데? 진짜 땀도놔 해보세요 만약에 몸이 좀 이렇게 밀착되어 있다고 밀착되어 있다 해둬요 해둬요 이렇게 이렇게 너무 깜짝 놀랐네요 너무 깜짝 놀랐네요 안아봐요 안아봐 아까 여기 남편 명중이었던 닉킹은 어떤 식으로? 그래 집에서 하는 것처럼 매트 있으면 빼 똑같이 하던대로 하래 이렇게 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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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꺾고 있어요 이런 거 그냥 정말 이런 저를 막 괴롭히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잡거나 잡았어 잡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지 말라고 잡았어 하지 마 이거 빠지나와요? 이거 빠지나와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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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렇게 손갈났네 이거를 제가 대화를 못한다 손목이나 이런걸 막 이게 그리고 아픈게 사랑 그러니까 막 이런데 주먹으로 맞아서 아픈 게 아니라 기분 나쁘게 아픈 거에요. 친정 어머님도 오셨고 시어머니도 오신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맞으면서 지내는 건 알고 계셨어요? 전혀 몰랐는데요. 또 아들이 흔적을 보여주니까 아 그러나 보다,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떤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얘가 맞는구나. 아니 전혀 그런 모습을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내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죠 안 믿겨지죠? 네 안 믿겨지고 사랑하니까 장난도 그런 장난 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좀 지나치잖아요 어머니 정도가. 조금 지나치네요 오늘 보니까. 조금 지나치는데. 어머니 여기 한번 눌려보실래요 옆에서 이렇게? 아니 그럼 옆에 사위가 이거 때문에 진짜 고민이라는 거 당연히 모르셨을 테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아니요 얘기했었어요. 누가요? 저한테.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진짜 오죽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원래 어릴 때부터 성격이 와일드해서. 저희 딸은 뭐 칼이나 총 이런 장난감을 갖고. 이상한 개성을 지르면서 놀고. 이상한 개성을 지르면서. 근데 남동생이 있어요. 괴롭혔구나. 뭐 주먹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우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딸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누구 닮은 거예요? 누구 닮았냐고요. 누구 닮은 건지는 옆에 아버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도 평생 강한 얼굴이라. 옆에 계신 분은 시아버님이셔요. 아 시아버님이셔요. 아 시아버님이셔요. 아 그래 남들이 5회 밖에. 아 왜 그 사이에 앉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아니. 이렇게 사이에 앉으셨어요. 엄마 자세를 돌려봐요. 깜빡 속하네. 시아버이가 있잖아요. 남들이 보면 그거인 줄 알잖아요. 나도 그거인 줄 알았지. 아버님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이렇게 장난으로 뭐 치거나 뭐 이렇게 한 적은 있어요? 아니. 저희 다 늙어갖고 어떻게. 저희는 남편이 저한테 하도 장난을 치니까. 아니 왜. 배를 때리니까 이렇게 배를 때리니까 좀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그거 더 재밌으니까 또 때려. 아 어머니도 그럼 아버지 때문에 약간 고민하셨어요? 그랬어요. 아니 좀 싫었어요. 다음 주에 나오세요. 아내는 다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네. 그거는 아는데. 때리면 아프고. 너무 나를 괴롭게 하니까. 나를 남편으로 보는 건가 아니면. 펫이나 뭐 애완동물처럼. 애완동물처럼. 장난 상대로만 보는 것인가. 이제 저희 결혼할 때 룰을 만들었어요. 내가 밥을 하면 너는 설거지를 해. 다 하지 않나요? 아유 안 하는 집이 있어요. 잠깐만요. 아 그래요? 저게. 지아비 역시요. 거짓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요 그런데요. 제가 밥을 해서 맛있게 뭐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설거지 담당하고.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아내니까. 에잉 막 이러면서 쇼파로 도망가. 아 어렸을 때 애들 그 이상 소리를 내면서. 룰인데 왜 이걸 안 믿치냐. 그러면 아 알고 있다고 나 귀 안 먹었다고 할 거라고. 안 해요. 결국엔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한다고. 네 그냥 두라고 해요. 내일 한다고. 그걸 못 보지게 됐다. 그냥 못 보는 스타일. 네. 그걸 본인이 하세요. 화를 내지 마세요. 제가 샵에서는 아무 말도 못 해요. 완전 나쁜 소리를 저한테 하셔도.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게 이제. 스트레스로. 네 스트레스가 됐고. 하루 종일 그 상태에서. 집에 왔는데. 뭐 좀 해라. 말 한마디가 저한테는 짜증나요. 그래도 내가 아낸데. 심하게 들었던 말이 뭔데요. 높으신 분들이 화가 나면.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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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열려더라. 뭐뭐뭐. 너도 아니다. 네가 뭔데 그러냐. 근데 그 직장에서는 부부 관계인 거라는 걸. 다 알더라도 티를 안 내리려고 더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일은 일이다. 그렇죠. 저는 공부하는 거 확실하게 돼. 맞는 얘기인 거 같아요. 저는 이해가.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진짜 섭섭했던 거. 네 말씀하세요. 제가 뭘 잘못해서 혼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연락이 안 돼요? 같이 사는데. 연애할 때. 연애할 때. 이게 내가 스텝인 건가. 여인인 건가. 베네필 주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비추면. 오히려 더. 오히려 더. 그럼. 절정하신다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남편인데. 어쨌든 아무리 직장이라도 나한테는 좀 더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있을 것 같아. 아니한테. 원하는 게 정확하게 뭐예요? 떠받들어준다거나. 정말 그런 건 원하지 않아요. 그냥. 남편으로서 존중을 받고 싶은 거죠. 존중을 받고 싶다. 하다못해. 먹는 것도. 저는 고기보다 해산물을 좋아해요. 근데 와이프는 고기만 좋아해요. 네. 일주일 내내 삼겹살만 먹어. 진짜 삼겹살 되는 줄 알았어요. 일주일 내내 먹어가지고. 삼겹살만. 그리고 집에서 아내가 좀 늦게 들어오는 날. 고등어 구이를 혼자 했어요. 냄새를 다 제거했는데. 와이프가 들어오자마자 막. 무슨 그물 냄새가 난다. 비닛내가 난다. 소파 커버 쿠션 커텐까지 싹 다 빨은 거예요. 그맛 본인 위주로만 이제 막 먹는 것까지 하니까. 존중해주고 또 칭찬도 해주고 좀 따뜻하게 한마디 해주는 걸 원하는 것 같은데. 제가 몰랐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제 딴에는 존중을 샵에서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네. 지금 된 생각인데. 그런 게 있는 거야. 샵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집에서까지 쉬는 날 계속 일 얘기만 하세요. 그게 제일 제일 서운하고 쉬는 거야. 네. 자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의 연장이 되는구나 집이. 그걸 자제하면 본인도 좀 뭐라는 걸 해줄 수 있습니까? 그걸 자제하시면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뭔가 이게 딜이 돼야지. 자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저는 사실 커트 너무 예술이었고 오늘 강의 너무 좋았다. 제 손님이나 아니면 동료나 그런 사람들보다 저희 아내한테 듣는 게 저는 제일 힘이 되거든요. 남편으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존중해주는 건 자기의 몫인 것 같아. 조금만 때리고 나를 괴롭히고 수염 특히. 바로 잘 될지 모르겠지만 노력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아팠던 아팠던 거는 진짜 미안해. 그래요. 근데 둘 다 지금 처음 알았어요. 맞아. 연애할 때도 몰랐고 새롭게 알게 됐으니까 우리가 이걸 어떤 식으로 잘 극복을 해나가야 되나 이렇게 좀 둘 다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서로 조금씩 고쳐지지 않으면 정말 큰 실망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산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앞으로 계속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해요. 결혼.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좀 힘든 부부가 되잖아요. 자 이번에는 슬기부터 한번 가볼까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대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화하면서 저는 이 둘이 진짜 많이 사랑을 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내분에게 받는 거를 좀 원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어른스럽게 먼저 다가가고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조금 공감이 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5, 4, 3, 2, 1, 그만. 자 몇 표가 나왔을지. 텔바 보여주세요 100명을 봐라 100명 네 훨씬 속길 40명